안녕하세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추석 전날 밤 보내고 계신가요? 엄프로는 오늘 부리나케 송편도 만들고 땅꼬마랑 뛰고 놀기도 하고 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요. 여러분들 화분 이벤트 있었잖아요. 추첨했어요. 총 6분입니다. 총 6분 추첨했어요. 영상 속 보이는 화분이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6종 세트 총 6분 그대로. 건프로가 받은 그대로 여러분들께 돌려드립니다. 다육이 건프로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관심 가져주신 덕분으로 건프로가 이쁘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생긴 다육이 화분 협찬받고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건프로가 받은 즉시 언박싱하는 영상도 올렸었잖아요. 언박싱한 영상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들께 보내드릴게요. 골플러브 gmail.com 골플러브 gmail.com 건프로 이메일이에요. 잘 모르시겠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땅꼬마 오늘도 아이스크림도 먹고 바다 구경도 하고요. 끝도 없는 아이스크림. 1일 1 아이스크림 먹는 상남자. 시어머님과 이렇게 들깨밭에서 깻잎도 좀 따고요. 깻잎 볶아먹어도 맛있던데. 근데 직접 농사지신 거라 향이 좋아가지고 요새 깻잎 비싸요. 장아찌 만들어야죠. 시어머님 따라다니면서 딸랑딸랑 건프로. 며느리의 하루는 이렇게 송편, 저기 못생기게 만든 화분. 아니 화분? 못생기게 만든 송편, 건프로가 만든 거고요. 오른쪽은 시어머님과 신랑의 솜씨예요. 자 그럼 여러분 건프로가 이렇게 화분 추첨하는 사이트 지금 다운받고 있어요. 여기에 건프로 다육이 영상 주소 복사해서요. 올망졸망 다육이 화분 검색창에 넣고요. 이제 총 6분 건프로가 추첨할게요. 두근두근 언제나 이벤트 추첨, 경품 추첨은 떨리잖아요. 이벤트 추첨합니다. 박수치는 거야, 딴 꼬마도. 제가 보니까 조순옥님이 두 분이세요. 조순옥님 9월 29일 11시 8분에 댓글 남겨주신 분입니다. 조순옥님, 송현숙님 축하드립니다. 금은다육농장님, 금은다육농장님 역시 이분은 복이 많으셔요. 강정은님 축하드립니다. 선물을 거절하실 겁니다. 다시 한 분을 추첨하겠습니다. 금은다육 대표님께서 당연히 안 받으실 거 알고 다른 분으로 다시 뽑았어요. 유필수님, 이충노님, 조순옥님 대신 강정은님과 백미희님 강정은님, 백미희님, 송현숙님, 조순옥님, 이충노님, 유필수님 이렇게요. 당첨되신 여섯 분 건프로에게 연락주세요. 당첨되신 여섯 분은